남서울대학교 제27회 학위수여식 지금부터 남서울대학교 제27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식을 넘어선 지혜를 겸비한 참된 지성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사흘 남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은 건강한 정신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학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학사학위 수여자는 총 2,116명입니다. 학사학위를 수여자국의 학생들은аться 입니다. 학사학위 수여자국의 학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사학위를 수여자국의 학생들은 siblings부터 남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은 플로뿐일 Next cortex 프로뿐일까요? 안녕하세요. 졸업하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4년 전 제가 했던 선택이 훌륭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4학년 과정 마치게 되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뭔가 되게 저녁한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예비 대학생분들과 재학생분들의 정보통이 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애교심도 생기고 장학금도 챙기고 스펙도 쌓을 수 있어서 이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광고공부학과이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이랑 함께 공모전을 나가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친구들이랑 함께 밤도 새면서 이렇게 즐거운 추억 아닌 추억을 만드는 공모전에 나갔던 경험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보다 경험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되니까 이것저것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만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다양하게 더 밖에 나가보고 주말도 많이 써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남서울대학교는 나에게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나한테 좋은 추억이었다.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디딤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었다. 웃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이걸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분들 축하드립니다. 졸업생 분들 축하합니다. 누구보다 고생 많았을 20학번 학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졸업하는 학원님들 모두 축하드리며 우리 꽃길만 걸어요. 감사합니다.